소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민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HLB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대가 참 많았었는데요. 새벽부터 소식이 안 들려오니까 조금 불안해하긴 했었는데 보안 요구가 있었다라는 회사의 발표가 있었어요. 일단 HLB 그룹주 주가 흐름부터 좀 살펴 주시죠. 네, 미국 FDA가 HLB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닉과 중국 항서제약이 개발한 명역항암제 캄릴리 중압의 1차 치료제에 대한 허가 보유를 내자 HLB를 포함해 HLB 제약, HLB 생명과학 등 그룹주가 일제히 하안가로 직행했습니다. 개장 직전에 진양곤 HB 그룹 회장이 간암 1차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품의 신약허가를 신청한 자사의 제품 리보세라닉과 중국 항서제약 캄릴리 중압의 병역역법 관련 보안 요구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 회장은 이제 FDA에서 보내온 문서를 살펴보니까 리보세라닉은 문제가 없었으나 중국 항서제약의 캄릴리 중압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전했습니다. FDA 화학 제조 품질관리 실사 과정에서 항서제약이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을 받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글로벌 의약 품목을 17개나 보유한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에 수정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빠르게 수정 가능한 부분이라 기대한다. 이렇게 좀 덧붙였습니다. 리보세라닉은 HLB가 글로벌 판권을 보여 중인 표적 항암제인데요. 암 성장이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차단해 암을 효과적으로 사멸시킵니다. 만약 이번에 승인이 됐다면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항암치료제가 처음으로 FDA 문턱을 넘는 사례가 될 수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HLB의 주가 연초와 비교하면 주가가 2배 넘게 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이제 급락하는 오늘장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3월에 13만 원 가까이 오르더니 현재는 이제 6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고점과 비교해서는 48% 빠진 건데요. 오늘에만 시가총액이 4조 원 넘게 빠지며 코스닥시총 2위 자리에 올랐던 HLB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제 회사 측에서는 보안 요구. 일단은 우리 측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항서제약 쪽인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보안 상황인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보안에서 다시 승인을 받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보안을 하면 통과될 수 있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일단 해당 내용들은 추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를 하겠다고 한 상태이고요. 기존에는 올해 9월 초 판매 개시를 목표로 했었으나 8월 중순으로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밝혀서 승인이 확실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었습니다. 임상에서 리보세라님의 효능을 입증한 만큼 허화에 대한 HLB의 자신감이 높았던 건데요. HLB가 지난 2022년 유럽 중량학회에서 발표한 임상 3상 결과에 따르면 리보세라닉과 캄릴리조마 병용요법 투여군의 생존 기간은 보시는 것처럼 22.1개월이었습니다. 기존 간압 1차 치료제 중 가장 생존 기간이 긴 표적항암제 로슈의 병용요법인 19.2개월보다 생존 기간을 늘린 건데요. 진 회장은 이에 대해서 신약 출시가 늦어져서 참담한 심정이다, 또 죄송하다. 하지만 그리는 길지 않을 것이라며 FDA가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면서 보완 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항서제약과 긴밀하게 협의한 뒤 빠르게 승인받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측에서 앞으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HLB로 악화된 투자 심리 이게 다른 바이오나 제약회사들의 영향을 미칠까인데 어떻게 보나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이번 승인에 따라서 바이오주의 투심이 이제 많이 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HLB 그룹주가 한가를 맞이하자 에이프릴바이오 유한양행 등 바이오주의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HLB의 승인 불발로 인해 이제 좀 길어진 것에 대해서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다만 바이오주의 분위기 반전 요인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주목해만한 소식으로 미국 임상종영학회가 꼽힌다고 전했습니다. 이 아스코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행사로 제약기업들의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님 마리포사 임사 또 리각헨 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실험 결과 성과가 경우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업계 관계자도 해당 행사가 제약 바이오섹터의 투자 심리 개선에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아스코 초록 발표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시선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안정적인 실적 기반의 대형주 또 R&D 모멘텀과 경쟁력이 확실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텍 위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아스코 2024는 오는 23일 초록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해당 전문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HLB로 무너진 투심이 이제 아스코로 조금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바이오회사들 투자하실 때는 항상 마지막에 이 결과 때문에 모든 게 뒤집힐 수 있다는 위험성까지도 같이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예요. 오늘 상장한 ICTK라는 회사인데 증거금이 5조 원이나 쏠렸군요. 지금 현재 오늘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개장 초반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40%에서 50%대 좀 왔다 왔다 했는데요. 이후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가 대비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한 거는 65% 오른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68%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네요.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이 30%대 수준으로 다소 높아서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이 기술력을 보고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ICTK는 앞서 진행한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는 경쟁률 1,000대 1이 넘는 걸 기록했고요. 또 일반 청약의 수요 예측에서도 800대 1에 가까운 수준을 하면서 희망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 2만 원의 공모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 높게 들어왔고 오늘도 한 68% 정도 오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를 보안 반도체 설계 회사? 이렇게 얘기하던데 구체적으로 진짜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안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컴퓨터 사용에서의 핵심이 바로 보안이죠. 복제나 변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 시스템은 암호키를 외부에서 생성한 뒤 메모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보안키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데요. ICTK 기술인 하드웨어 방식의 물리적 복제 방식 기술, 즉 퍼프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암호키 추정이 불가능해 보안키 유출 위험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ICTK는 독자적인 비아 퍼프 특허 기술을 통해 이중 보안 체계를 확립한 기업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비아 퍼프 기술은 웨이퍼 공정 편차를 이용해 고유 아이디를 통해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인데요. 통신 장비나 기기에 복제 불가능한 신뢰점을 보유해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양상품인 집 하나하나에 마치 사람의 홍채 또는 지문의 고유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거죠. 또한 ICTK는 양자 내성 알고리즘이 적용된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다가오는 양자 컴퓨터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퍼프 및 보안칩 설계 등과 관련해 국내외 등록 특허 총 138건, 진행중의 특허 27건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IPO를 통해 확보한 공모 자금으로 시설 자금, 연구개발 자금, 운영 자금 등에 사용할 방침으로 고객사 다양화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아무튼 보안과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기업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쉽게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약간 어려운 건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웨이퍼내에 뭔가 보안장치가 하드웨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기술특례 상장입니다. 아직 적자 기업이죠. 언제쯤 흑자로 돌아설 걸로 보여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딱 그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5년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좀 이제 적자를 줄여 나가겠다 이러한 방침인데요. 2026년에는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310억 원, 157억 원으로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증권가 역시 내년이 기대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 기존 고객사인 LG유플러스 향 매출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가운데 글로벌 노트북 제조사 향 매출이 반영돼 매출 증가와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RCTK는 LG유플러스와 퍼프 기술이 적용된 브이핀, 이심 등을 개발한 데 더해 무선 공유기, 또 CCTV 중계기 등에 삽입되는 보안 칩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 LG유플러스와 개발한 이심은 올해 2분기부터 공급할 예정이어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2022년 글로벌 빅테크 노트북 제조사 신제품의 보안 칩이 채택됐는데요. 이것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품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 인식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정원 ICTKT 대표는 기자관담회를 통해 보안 칩은 한 번 파트너사로 채택되면 장기간 납품을 해야 해 주문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를 자극한 요인이 또 있는데요.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환매 청구권을 부여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덜어준 겁니다. 최대 6개월까지 주가가 하락할 시에는 공모가의 90% 수준으로 환매가 가능한데요. 즉 2만 원이었던 공모가가 이제 18,000원까지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증권가에 대팔할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자 기업이라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요즘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은 전부 주관사에서 되사주는 조건을 걸고 있군요. 이게 아마 당국에 여러 가지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상장한 PCK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증건부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